제발 선생님께 개수 맞죠? 네 안돼 이틀 말한다 우리가? 간장 변기 하러 제발 됐네 아비 이건 내가 만든거에요 사포 사포질을 해야죠? 사포질 사포질합니다 사포질 정유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이런식으로 다듬어서 부들부들 했을때까지 이렇게 울퉁불퉁한것들 다 없애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포질 할거에요 고장부분 특히 다 해주셔야 돼요 사포질 안쪽 바깥쪽 뒤쪽 다 해주셔야 되구요 사포질 안쪽 바깥쪽 뒤쪽 다 해주셔야 되구요 사포질 해주세요 사포질 사포질 이렇게 샌딩 과정이 걸쳐져야지 유약을 바를때 말리지않고 이쁘게 나오거든요 이쁘게 떠나왔어요 이쁘려고 했네요 이쁘다니까 어? 물이 없어지네 아니요 그거 어차피 물로 헹구면 다시 보여요 이게 그 가로때문에 안보이는건데 아 유치 많이 했네 부두부두를 했을때까지 걸리적거리는거 없어요 네 이쁘게 宣伝です。